오늘 이 아침에 축복의 경계까지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뉴욕에 두 가지 아주 큰 행사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각국을 대표하는 정상들이 모인 제74차 유엔총회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와 강문구 목사님이 얼바인 배들교회 대표로 참가한 제71차 국제 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암기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았던 전도폭발 훈련에 참가하면서 머리가 폭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컸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참가하면서 느낀 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가 은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방해하려는 그리고 또 은혜받지 못하게 하려는 여러 가지 영적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폭발 훈련의 호스트로 섬겼던 퀸즈 장로교회에 참 많은 섬김을 받고 왔는데요 그 교회가 수개월 전부터 이 전도폭발 훈련 세미나를 철저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2주 앞두고 교회에 화재가 났습니다 하마터면 큰 불로 건물 전체가 소실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에 교체 보완했던 화재 경보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여서 건물 일부만 태우고 조기 진화 되었던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또 하나는 전도폭발 세미나 첫날에 큰일이 있었습니다 강사셨던 김만풍 목사님께서 강의 도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저희가 놀라서 달려가 보니까 목사님께서 강의하다가 넘어지셨는데 머리를 땅에 부딪히신 거죠 그래서 피가 막 철철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인원원이 막 출동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훈련자들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시험이고 우리가 이겨내야 할 현장이구나 라는 생각과 뭔가 큰 방해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우리 모두는 정신을 가다듬고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쓰러지신 김만풍 목사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전도폭발 훈련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다행히도 쓰러지셨던 강사 목사님은 병원에서 바로 회복하시고 퇴원하셨고요 그리고 세미나는 정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요셉 지파가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았다라고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열두 지파의 가난한 땅 분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거쳐 가난한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난한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죠 영원한 그들의 기업이 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소망했던 가난한 땅에 다다랐을 때 새로운 현실 문제에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이 맞닥뜨렸던 현실의 문제는 어느 지파가 어느 지역에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땅에도 지역마다 땅마다 사는 조건들이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기후가 더 좋고 물이 풍부하고 그래서 살기 좋은 조건들을 구비하고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떠한 땅은 살기 그리 좋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좋지 않은 땅보다는 살기 좋은 땅을 선호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이곳에서 미국의 수많은 지역 중에서 이곳 캘리포니아, 얼바인 지역 오렌지 카운티 이 지역을 살고 계십니까?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육목장을 섬기고 있는데 저 육목장 지역에 많은 분들이 사주에서 이주하여서 살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너무나 좋고 특별히 제가 섬기고 있는 라구나 지역은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너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당 밑에 분당 그런데 남가주 지역은 천당 밑에 라구나 그런다고 합니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것이 본능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지나서 가난이라는 축복의 땅에 다다랐을 때 새로운 문제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누가 어느 땅을 차지해야 할 것인가 서로 살기 좋은 환경과 여건을 원할 텐데 누가 더 좋은 환경에서 시작할 것인가 아주 예민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처음 밟은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하지만 이 땅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같은 민족끼리 그것 때문에 싸운다는 것 그것도 옳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민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툼 없이 모두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난한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신다라면 모두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이 땅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느 집화가 어떤 지역에 거주하고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살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여우사 7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제비뽑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를 했죠 이전에 있던 여리고 성 전투에서는 대승을 거두었는데 그것보다 더 작은, 더 열악한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했습니다 그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살펴보니까 어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그 범죄한 사람을 색출해내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떤 과학적이고 증거주의적인 어떤 수사의 방식이 아닌 제비뽑기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제비뽑기의 방식을 종종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단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교단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총회장을 뽑는 데 있어서 이 제비뽑기의 방식이 성경적 방식이라고 하여서 제비뽑기 방식으로 선출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을 하나 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제비뽑기가 정말 성경적 방식인가라는 것을 의문을 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이런 기억 있으십니까?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돼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쉽게 찾아가는 방법들이 있지만 길을 찾을 때 어렸을 때 이런 것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손바닥에 침을 탁 뱉어놓고 그렇죠? 손을 탁 쳐가지고 침 튀기는 곳이 옳은 방향이다 해서 찾아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중요한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그 순간에 침 튀기는 것으로 결정한다는 것 참 이상한 것인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 어떤 우연한 방식인 제비뽑기를 선택한다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이런 기억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시장을 갔습니다 시장에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바닥에 자판을 깔아놓고 참새 한 마리를 놓고 점괴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이 너무나 신기해서 유심히 봤었는데요 다리가 묶인 채 있는 참새 한 마리가 있었고 점괴가 적혀있는 종이가 박스 안에 이렇게 빼곡히 들어있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이 참새는 자기 집에서 나와서 그 점괴 종이를 하나 물어다가 그 주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돈을 받고 그 참새가 물어다 준 점괴를 읽어주면서 하늘의 뜻인 점괴를 봐주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이죠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땅을 분배하는데 제비 뽑기를 하는 것과 참새가 물어주는 것을 하늘의 뜻 점괴라고 여기는 것과 뭐가 다른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침 튀기는 것이나 참새의 점괴를 보는 것이나 뭐가 다른가 그러나 분명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침 튀기는 것이나 참새의 점괴를 보는 것은 인간의 탐욕과 하나님이 배제된 운명농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제비 뽑기의 방식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이 제비 뽑기처럼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과 정치적 의도 등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집중하는 방법이 없는 그만한 방법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 분배에 있어서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의 마음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그 마음을 최대한 배제한 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 결과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고 했던 방식이 바로 이 제비 뽑기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들의 매우 정치적이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죄성을 최대한 개입시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뒤로 물러섰던 방식이 바로 제비 뽑기의 방식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방식이 아닌 오직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비 뽑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 탐욕들 다 제거한 채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은 정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이 제비 뽑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겟세만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몹시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기까지 고통스러워 하시며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부르지셨습니다 결국 고통을 피하고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 앞에 몸부림 치며 고통을 피하고 싶었던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으면서 그 기도 후에 그렇게 고백하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 그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기도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하는 제비뽑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비뽑기를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여 주시도록 간과하며 부탁하며 기도에 제비뽑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결정이 되도록 맡겨드리고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도록 죄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배제하려 하였던 믿음과 의지가 바로 제비뽑기였던 것이고 그것에 순종한 결과가 바로 땅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죄된 본성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결정과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을 때에 얻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경계였던 것이죠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로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기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계들 삶의 터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경계 삶의 경계 터전의 경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보게 되는데요 경계, 경계선 이것이 가지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는 이 경계라는 것은 끝까지 채워야 할 어떤 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풍성이 누려야 할 영적 권리 그것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채워야 할 채워야 할 그 끝선이 바로 경계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릴 때 이런 것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짝꿍하고 책상을 반반씩 나눠 쓰죠 나눠 쓰는데 가운데 뭘 긋습니까? 선을 이렇게 쫙 긋습니다 긋고 그 선을 따라서 자기의 물건을 막 놔요 지우개도 놓고 연필도 놓고 공책을 놓고 그리고 그 선을 넘어오면 뭐라고 합니까? 너 죽어 저만 그랬습니까? 그렇게 경계선을 놓고 그 끝선에 자기의 물건들을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넘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반도가 남부로 갈라져 있는데 휴전선 경계 끝까지 우리가 뭔가 채워 넣어야만 합니다 건물이든 철책선이든 아니면 지뢰든 사람이든 간에 뭔가 채워 넣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자유와 권리가 지켜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영원한 약속과 권리를 위해서 경계선 끝까지 풀로 채워 넣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비뽑기가 인간의 죄성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하기 위한 내려놓음과 순종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업의 경계선 경계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끝까지 우리가 채워 넣어야 할 그런 선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것이 바로 기도의 경계 끝선까지 채워 넣으신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것은 모든 진액을 다 쏟아 놓으시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로 그 끝선까지 채워 넣으신 사역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모든 감정과 모든 생각과 심지어 모든 슬픔을 다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경계 끝까지 채워 넣으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시는 그 영광을 누리시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경계 끝까지 채워 넣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주간 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을 다녀왔는데요 좀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에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외워야만 하는데 딱 봐도 피곤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아마 같이 갔던 강문구 목사님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목사로서 전도에 관한 그 훈련을 하는데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사실 너무나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가난한 땅과 같은 영적 그 분깃이 있는데 그것을 채우지 않으려고 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국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목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교회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우리는 그 기업의 경계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멈추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부끄러웠던 것은 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아주 열정적인 평신도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불교 집안에 여전히 불교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부모를 전도하겠다고 와서 훈련받고 있던 어떤 여집사님 마태봉 28장에 그 전도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멀리 타주해서 멀리서부터 참가했던 평신도들을 보면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훈련 중에 간증하셨던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이 두 분은 정말 전도의 경계 끝까지 삶을 채우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일명 RV 순회 전도자라고 불리는 박영자, 박승목 집사 부부였습니다 이들 노부부는 노년에 깨달은 바가 있어서 사재를 털어 RV 자동차를 하나 샀고 북미 지역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7년간 33번의 미주 횡단을 하면서 전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분은 지금 암투병 중이세요 그런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은혜의 여정을 절대 멈출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곳곳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찾아다니며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목사인 나는 왜 그 주신 약속의 땅 경계 끝까지 그 열정을 은혜를 채우지 못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폭발 지도자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가 끝까지 가득 채워야 할 터전의 경계가 무엇인가 바로 전도와 선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니코라가 오드라스 선교팀이 보고를 했지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인적 역량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곳까지 그 경계 끝까지 채워 넣어야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교회가 최근에 뱀컴펀스를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것을 더욱더 힘써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제비뽑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행하시고 순종하고 또한 우리가 채워야 할 경계 즉 교회가 채워야 할 경계까지 채워 넣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제비뽑기를 통하여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 탐심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일하시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성령이 결정하시고 이끄시도록 구하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 끝까지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채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채워야 할 기도의 마지막 경계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득 채워야 할 기도의 열심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개스만의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헵시바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찬양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벽에 함께 모였는데요 힘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t 1 2 2 2 2 3 3 4 4